우리는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외에도 휴대폰이나 다른 장치들을 동시에 사용하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러한 번거로움을 말끔히 없애줘요. 모토롤라 솔루션의 차세대 서비스, 웨이브 PTX를 소개합니다. 통화 수신호가 좋지 못해서 상대방과의 대화가 매끄럽지 못한가요? 웨이브 PTX라면 문제없습니다. 웨이브 PTX는 전국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매끄러운 통화가 가능해요. 매끄러운 통화가 가능한 웨이브 PTX 전용 단말기, TLK 무전기. 강한 레그성과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기존 무전기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오디오 퀄리티와 암호화를 통한 보안까지 확실히 책임될 수 있어요. 또한 웨이브 PT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성통신은 물론 위치 전송, 영상 및 텍스트 메시지까지 무전기의 기능들을 모두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웨이브 PTX 서비스는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웨이브 PTX 디스패처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 관리가 가능하며 무전기 위치를 즉각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음성통신도 합니다. 어때요? 웨이브 PTX 서비스 하나면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쉽고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 솔루션 웨이브 PTX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새로운 광대역 푸시트 토크 솔루션 웨이브 PTX 웨이브 PTX